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과장급 아저씨 그런 거 말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인정하죠 저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이게 죽어? 뭐야 이거 와 아 아 칩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아 진짜 좋음 나이스 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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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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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람 용내내면서 저지랄하고 있는 게 난 진짜 존나 역겨워 매니저 있죠? 매니저 지금부터 개벌레 바퀴벌레들 소탕하는 우리 세스코 운영 시작하겠습니다 짝짝 덩그지 강퇴 그만 던지세요 서영준 강퇴 하이 강퇴 하이 강퇴 김영현 강퇴 웃음소리 딱 데시벨 이 데시벨로 제한합니다 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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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까지만 허용합니다 에휴 찢찢 강퇴 전부다 강퇴 부정 호르몬 뿜는 채팅들 다 강퇴 다 강퇴 나가 그냥 난 악플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딱 이거야 안녕하세요 정상수입니다 젖 바라라 씨빠 이 새꺄 니 씨빠 새꺄 죽여버린다 씨빠 새꺄 어? 니 이마트 옆에 지나가지 마라 씨빠 새꺄 카우니 스톨 밤마늘의 폴 베르덴 유 루이비턴 루이비턴 다 강퇴 나 잠 깼어 이 쓰레기 새꺄들아 강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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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 아무도 보지마 보지마 전원 강퇴 얘들아 난사 시작 즉시 조정갈 잡아 해제 조정갈 난사 설정 칙칙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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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는 개인적으로 하체를 많이 본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의 뭐랄까 봉긋한 가슴 봉긋한 유방을 보고 설레한다는 거 나도 안다 나는 우유통보단 하체를 선호한다 하하하하 좋았어 골반 좋았어 영! 차! 영! 차! 하하하하 닥쳐 이 병신새끼야 아 근데 내가 지금 진짜로 찐텐으로 화가 나가지고 아 내가 지금 똥이 마려운데 그 똥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내가 지금 똥 싸러 가면 이 화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다시 방송 열심히 할 거 같아가지고 내가 이 화는 풀고 가야 될 거 같아 똥 싸기 전에 그니까 그냥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게 나한테 뭐 불만이 뭐야 그니까 악플 싸지르는 새끼들은 채팅 안 치면 안 돼 그냥 그니까 내가 뭐 어떤 내 자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악플을 좀 심하게 나는 거야 쌍방이라고? 쌍방 약속을 안 지켜? 음..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내 나한테 이렇게 악심을 품고 계속해서 일하는 거야? 니가 다 좋아하는 일이야? 아.. 그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댓글 내용들에 뭐 여러가지 이유가 주된 날에 까는 이유가 방송 약속을 안 지키고 했다고 하는 거 같아 근데 너희들은 그러면 그렇게 약속 잘 지키고 너희들이 한 말에 목숨을 걸고 시간 약속 3시에 만나기로 하면 무조건 2시 59분 59초까지 무조건 오고 항상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? 어? 모든 약속 다 지키면서? 한두 번이면 사람들이 그럴까요? 좀 더 잘 지켜? 어.. 그렇구나 어.. 진짜? 어.. 그러니까 지금 따박따박 내 말에 말대꾸하는 새끼들은 그냥 유사 인류 같아 지질 새끼들은 계속 지져 너희들은 그냥 유기견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짖지 말라 해도 강아지들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강영욱도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지질 애들은 계속 지져 난 티어로 내 플레이로 쇼앰프루브 해줄 거니까 이번 판은 제가 우츠볼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츠볼베 제가 한번 연구를 했거든요 대박 아이템이 완성이 됐어요 우주 추진력과 볼베의 조합은 여러분들이 지금껏 단 한 번도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미친 효율을 제가 직접 몸소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이 만든 걸 지가 연구했다 함 레알 키키 맞죠? 사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뭐는 발명은 표본의 아니 표절의 어머니다 이거 뭐지?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그렇지 모방은 창조의 어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방과 창조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번짱 모방은 창조가 다 보자 으아 찌찌 짜압 다 보자 다 보자 없게 다 보자 다 보자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또 해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아.. 그냥 안 할게요 자꾸 우츠를 왜 가냐 하시는데 우츠를 왜 가는지 아세요? 우츄! 헤헤 뺨 뺨 뺨 우츄! 헤헤 뺨 뺨 뺨 우츄 헤헤헤헤 공장 갈게요 네 공장 갈게요 너무 스트레스러웠어요 네네네 갈게요! 갈게요! 뺨 뺨 뺨 에츄! 뺨 뺨 뺨 우츄! 뺨 뺨 뺨 우츄! 뺨 뺨 뺨 우츄! 뺨 뺨 뺨 우츄! 뺨 뺨 뺨! 씨X! 뺨 뺨! 뺨 뺨! 씨X 거 그냥 우츄 우츄 우츄! 뺨 뺨 뺨! 뺨 뺨 뺨 뺨! 뺨 뺨 뺨! 헤에에에! 야 마우스 안 움직.. 이름 석자 걸고 갑자기 마우스가 안 움직였어요 다 걸고 오늘은 하늘이 정해주셨어요 야 준호야 오늘은 게임 하지 마라 오늘은 래퍼 창모처럼 양옆에 메테오 그 뮤비 알죠? 양옆에 여자 끼고 그냥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즐겨라 아 뭐야 우와 우츄이 우츄 대랄못이야 이 판은 내가 그냥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래퍼처럼 조금만 살다가 올게요 안 그래도 저 최근에 힙합 많이 듣고 래퍼 문화에 빠져 들었는데 저 그냥 오늘은 폴로다레드님이랑 클럭 갔다 올게요 저 갔다올게요 어 말리 생각하지 마요 저 갔다올게요 디즈니 노즈로 들어왔다 핀! 지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덱 쓰라 그러네 염치가 없는 새끼네 이거 닉네임 어 어 X됐다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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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게 이게 탑 차이예요 이게 탑 차입니다 이게 피지컬 차이 경험 차이 노련미 차이 왜 내가 나를 왕이라고 말하는지 알겠지? 노르킹이라고 내가 왜? 이거 라인을 이딴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죽여야죠 예 죽이셔야 됩니다 아니면 잠깐만 이거 요네 위험한데 요네 위험한데 요네 위험한데 요네 아 X발 내가 타워를 왜 맞았지 아 타워를 왜 맞았지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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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실수 이게 키아나 잘못이 좀 크네요 하하하하 제가 남탓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줬어 계속 요네가 오는 걸 난 아는데 어 계속 하자고 하니까 오케이 풀 뭐? 내가 이기는데 너 아 잠깐만 아 타워를 너무 많이 맞았어 아 이게 미니언한테 걸렸어 자세히 보면 여기 근거리 3개가 내 무빙을 제한을 해가지고 아 잠깐만 잡았죠? 아까 패써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패썼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진중하게 진중하게 롤의 약간 멋있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만큼은 프로게이머로서 프로게이머로서 본분을 다할게요 안 되나? 아칼리 와볼래 아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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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승전보 아 근데 아칼리가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아칼리 와볼래 아칼리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 몸이라고 살살 때린 애가 아니라 이 새끼야 나 세게 때렸어 힘이 약해서 그런거야 아 하자 아 걸렸어 걸렸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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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데 얘 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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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외로워 외로운 싸움으로 하는거 왜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까 팀원들도 시청자들도 우리 부모님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라카야 너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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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 씨발 나도 차고 오더 내리는건가 야 진짜 저게 차치했어 딜러 좀 봐야 된다 나이스 미쳐 야 너도 마스터야 나도 마스터야 이 새끼 이거 아나야 와 동지 처음으로 만난다 아나야 하하하하 내 오더 안 들으면서 자기 주간대로 하는거 보고 좀 친다 했는데 진짜 와 저 내일은 저녁방송에 올게요 저 내일 그 데이트할 수도 있을거 같아가지고 누가 소개해줬는데 너무 귀엽고 아름다우신 분이어가지고 식사만 한번 하고 오려구요 하여튼 저는 내 여자친구가 예를들어 립세로랑 틴트를 쓰고 있어요 그럼 저는 에르메스로 바꿔주는 남자에요 화장품 파우치가 코치야 뉴밸런스로 바꿔주는 남자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사귀는 여자들은 혜택이 많죠 나는 지금부터 사귀는 여자들은 솔로지옥식으로 내 그 발자취에 남기려고 내 유튜브 영상에 어 데이트하는거 가끔씩 달달한 느낌 브이로그식으로 그렇게 남겨서 이제 나중에 헤어지면 회상할 때 어 그 여자친구 생각이 가끔 날 때 영상 보면 되잖아요 황의조 루트 타는거냐 말씀 조심하세요 발언 영상 내려달라고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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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사귀면 그 영상 못 내리는 그 계약 조건으로 헤어져도 절대 요구하지 않을 것 이걸 서명해야지 저랑 사귈수 있어요 예예예예 아 좋겠다 아니 근데 왜 벨베스가 저걸 못 잡았지 아 요네가 못한건가 아 아 와 진짜 평탄 되었는데 와 내가 일단 안심 안심하게 해줄게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끝이야 이러면 럼빌 끝이야 지금부터 아예 못 이겨해 가겐할게 나 이거 풀도 있다 어 아 나이스 나이스 개질였다 나이스 아 벨베스 잘한다 벨베스 느낌있다 탑 밸런스 이렇게 차이나면 나 데리거든 얘 점하고 그러면 이거는 더 벌어져요 더 아이고 바텀이 아 바텀이 망했어 후반 보면 되니까 와 그냥 바텀을 아예 작정했네 이거는 내가 진짜 잘해야되는데 이런 빠는 아 잠깐만 내가 끝낼게 형 2판 내가 캐리할게 2판 내가 캐리할게 2판 내가 캐리할게 디스 이스도르탈 마라펀카 이거 나 못줘 와야돼 와도돼 어 나 땡큐즈 나야 가자 가 가 가 가 베인 달려가 베인 달려가 그렇지 붙여줄게 너가 먹어 너가 먹어 오케이 국내 원탑이죠 그냥 돋보적이죠 모데카이저 국가대표에요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아 아 이거 푸른점 해보았는데 헤헤헤헤 아하핰하핰 하하핰하핰 음 네 국데카이저입니다 국데카이저여서 이렇게 4명 정도 어그로 끄는 겁니다 국데카이저였습니다 여러분 반박 안 받을게요 와 와 씨발넘 넌 내가 죽인다 우산이 아니더라도 와 잠깐만 어 빠지자 네 국데카이저입니다 크락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으아아아아앙 이 새키 이거 날 날 아 니신도 국데급이네 나 오늘 M에 2찍을때깐 안잘고 저 오늘 M에 E 찍을때까지 절대 안져요 칼리 잡으면 끝이지 무난했다 탑캐리 탑차이 탑붐 게임 붐 와우 와우 민시룩 붐 와우 민시룩 붐 민시룩 붐 민시룩 붐 민시룩 붐